조팡이 충전기, 마법 기초, 우와 마법 기초 초판 마법 제조기 물레 같은 게 있네? 손가락을 찌르지 마세요, 물레 뼈다발 해골 옷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실 잡기? 실 팔 수 있나? 이거 해가지고 좋다 이거 소리가 왠지 듣기 좋은 것 같아 축하합니다 수리가 바늘에 찔리지 않고 왕의 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군요 수리는 기계 점수 1점을 얻었습니다 이 마법 책은 이거랑 같은 기능이네요 그쵸? 요거랑 요거랑 이게 그냥 신식이고 요거는 좀 아날로그 방식? 근데 용의 둥지는 얼마나 하는 걸까요? 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쵸? 이건 어떻게 할 수 있겠지? 토끼 사육자 이거 뭔지 볼까? 그냥 맞아 비둘기 나오는 것처럼 토끼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? 자 보이시죠? 보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둘 토끼가 나와라 나와라 얍 얍 계세요? 잠깐만 동전은 근데 못 벌고 있는 거 맞지? 어? 무조건 하면 되는 건가? 지금 23? 헉! 오! 오! 자자자 오! 4코인 아 저 머리 위에 핑크색 숫자가 코인 버는 거였네 어유 좋아요 돈 된다 돈 번다 돈 번다 이걸로 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용의 둥지가 50코인보다는 왠지 안 비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코인을 모아서 이동해봅니다 아! 용의 둥지 49코인 용의 둥지를 사서 용을 한번 부활을 시켜볼까요? 내 용둥 어디 있어? 집에 가면 있는 건가? 어! 우와 바로 갖다 놨어요 음악 들려줄게 악기가 있어야 되나? 아! 음악 들려주는 게 이거야? 너무 귀엽다 음악 듣는 알 회전함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는 건가 보다 아이고 예쁘다 요람에 넣음 이렇게 둥기둥기도 해주고 언제쯤 태어날까? 먹이도 사와야 되나? 어! 어!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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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부하하고 있는 건가? 일로 와봐봐 수리야 태어난다 어! 태어났다 버니 귀여워 빨간 용이야 빨간 용 안녕 나야 나 너 아빠야 안녕 버니야 일로 와봐요 귀염댕이 밥을 사와야겠다 그쵸? 풀어주기? 보살피기? 막 걸어다니는데요? 하하하 자는 거니? 자고 있어 내가 밥 사올게 용의 먹이 용의 장난감도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조금만 그 허접한 마술을 해가지고 용의 장난감까지 사서 보낸 걸로 용의 장난감 안녕 나 왔어 장난감 줄게 뭘까? 이게 뭐야? 밥 줄게 밥 줄게 배고프지? 버니야 짠 예완동물 전용입니다 우와 난다 나는 연습을 하나 봐요 어 그거 네 거야 버니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마법을 하나쯤은 배워봐야겠죠? 버터 독버섯 두꺼비 땀 저게 가장 좀 배울만한 것 같고 아니면은 밀랍 세 개? 처음에 준 상자에 이런 게 있네요 동전이랑 두꺼비 땀 독버섯 그리고 버터를 줬었네요 이거를 받겠습니다 어디 가니? 버니 집 나가는 건 아니겠지? 왔다 갔다 한다 헉 근데 장난감이 이런 인형이었네? 사람 모양의 인형이네요 이뻐해 주자 인벤토리에 챙겨서 이걸 아마 교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코인으로 받고 그 코인으로 아이템을 사면 되겠죠? 여기다가 추가하기 버터 버섯 두꺼비 땀 지팡이 충전하기 이렇게 하는 건가? 뭔가 힘이 깃들었어요 두꺼비 변신 새로운 주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누구든 원하는 상대를 일시적으로 두꺼비로 만들어버린다 동물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건가 봅니다 어? 이거 먹는 거야? 아 진짜? 얘가 배고프니까 그냥 화단에 있는 풀을 먹어버리네요 라마침 요술콩 어? 요술콩 심자 팔기 금실 얼마나 쳐줄까요? 오! 사골드 심기 포도 어? 요술콩은요? 요술콩은 심는 용이 아닌가 봐 그러면은 이거 심어놓고 물 주고 보살피고 사람 하나를 두꺼비로 만들어봅시다 아하하하 뭐 아무데나 가서요 너다 거기 너 어? 럭이었잖아 인사를 한 다음에 두꺼비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걸까? 뭐지?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주문 두꺼비 변신 와 진짜 두꺼비가 됐다 자 여러분 토끼가 아니라 두꺼비로 한번 마술을 부려보겠습니다 어? 금방 풀리네 짜잔 두꺼비가 사람이 되었어요 호호호 근데 이런 마법을 막 함부로 걸어도 막 뭐라고 하지 않는데? 어? 이제 한동안 걸 수 없나 보다 그렇구나 밥 줄까? 장난감 갖고 논다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한 장난감이야 좀 무섭지 않습니까? 이게 이뻐해주기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우리 귀여운 용 우리 귀여운 버니 실 하나에 콩 두개 이거는 여기서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건가보다 요술콩 요술콩 금실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겠죠? 뭐야 설마 순서도 중요한가? 순서는 안맞는데 해볼께요 되는지 만들어봐요 만들어봐요 조심해 조심해 뜨거워 금실에 콩 두개 어 뭐야 풍성한 식탁 주문 음식 차려지나보다 우와 풍성한 식탁 이야 주변에 맛있는 음식들이 생겼어요 한 접시 덜기 뭐뭐가 생긴거지 그냥 빵처럼 생긴거 있고 스테이크에 칠면조? 이거 먹지를 못하나? 아 이거 근데 버니 보고 먹으라고 하면 되겠다 버니야 이거 먹어 이거 뭔가 한 접시 덜기가 식탁이 없어서 안되는거 같기도 하고 여튼 이거 하나 배웠고 또 보자 주문찾기 네잎클로 들어가는거 레일클로버 레일클로버 들어가는거를 해금해봅시다 에? 뭐야 너가 불을 낸거야? 버니야 음식으로 갇혔어 지금 잠깐만 어떻게 해야되지? 불을 못 끌어가는데 여기 갇혀가지고 청소 이거 치우면 되겠다 어 큰일났어 여러분 지금 제 캐릭터가 갇혔어요 불이 나는 중이라서 여기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되냐 어? 어 다행이다 이쪽으로 나갈 수 있겠다 어? 여긴 또 안돼? 어? 이거 좀 치워봐 아이 아니 나 아직 마법을 나 아직 배우고 싶은 마법이 있는데 나 아직 배우고 싶은 마법이 있는데 헉 헉 마수리수리는 이렇게 아이템에 갇혀서 마수리수리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걸까요?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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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질러 놓고 너를 부화시키는데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죽었는데 넌 자고 있다고? 헉 헉 헉 음악 들려주는 게 이거야?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는 건가 보다 헉 헉 아이고 예쁘다 헉 영원한 휴식 수리가 방금 사망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갔지만 영혼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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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